잘해구아 어 잠깐만 진짜 잘해구아 어 잠깐만 잠깐만 잘해구아 니 가발? 가발? 나 다 택을라? 향슈 잘해구아 이거 마음에 안드는데? 나 다 택을라 모르겠다 지켜봐 지켜봐 잘해구아 너 이거 하는 말 들었어? 가지좀 아니야 가지좀 지켜봐 1시간 전부터 나간다 그래 신발이 별론데? 운동화 신을까? 아니 별로 어머 어머 이거야 이런게 없어 그냥 정석이잖아 그게 신발이 별론데 가방이 별로 이 가방 브라운이 안올리나? 아니야 저거 맸까? 러브가방? 아니야 딱 좋아 아니면 이 가방을 놔두고 저 가방을 매는거는 이 가방이 신뢰겠지? 응 저 백팩 그.. 그.. 백팩 그거는? 그래 그렇겠지? 그래 딱 정석으로 했구만 얼른 가 아 이거 내꺼잖아 잘해구아 또 왜 왜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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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가방 이 가방 안에 종이가 안 남았어 뭐 이..이거 이 개보단 이게 나? 응 루이야 너는 고가도 나는거 같아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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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어디가 아빠는 화장실에 없어 아빠는 나갔잖아 하하하 똑똑해 봐 루이가 아빠 장실에 있나 아니에요 하하하 뭐하지? 뭐가 더 귀여워? 푸가 푸? 정답사이 이거 잘라야되는데 진짜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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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움직여 우유를 우리 애야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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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됐지? 아 네가 빵꾸ировать 한 잔 많이 모심고 가라고? 한 잔 더 가라고 나가서 아 추워 아 추워 추워 아 추워 아 김치창 진짜 번지없어 아 추워 어 됐어 저번에 이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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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다고? 응 가까워 너무 추워 이쁘네 아 날 너무 보호해 응 아빠 어디갔어 그래 좋아 간 자래 밖에 없게 로이 언니 금실떡이 사올게 이쁘네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얼른 가 아 이리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조심해 조심해 추워 응 추워 잘해 좋아 다행히 이쁘네 이쁘다 여긴 다행히 이쁘네 뭐가 다가 큰 아칼로 가 큰 아칼로 가 미카소 너무 미카소 아 아 아파 우리야, 넌 뭐가 또 난 거 같아? 이게 난 거 같아? 언니 진짜 갈게 너 옷핀을 사야겠어 너 나와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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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지지야! 여기 얼추 올라가 여기 조심해, 여기 조심해 루야, 언니 왔다 올게 이따 하자 봐 이따 봐 빠이빠이 지금은 한 명이나 가지만 이따가 두 명이 들어온다나? 알겠지, 루야? 오늘 손님 와요 예쁘게 하고 있어요 루야 손님 와요 근데, 엄마 뒤에서 오는 거 너무 심한 거 같지 않아? 아니야 아니라고! 루야, 이따가 빠이빠이 나가 가자 근데 지금 나가면 너무 찌뿌떡하는데? 루야? 언니, 와 갔다 올게 아, 이거 또 왜 또 울려 와 갔다 올게 아, 귀여워 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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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워, 얼른 가자, 루 갔다 올게, 루, 빠이빠이 잘하고 와 엄마 금실딸개 사올게 어 사부치지 말고 몽몽이 잘 보고 동생 잘 돌보고 알겠어? 루이? 아휴, 갔다 루이야 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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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른 와, 루이야 가자 추워 아, 발 시러워 가자, 루이야 아, 추워 엄마 할 일이 태산이야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, 루이야 엄마 가자 지효로 지효 아이고 아이고 이 mortgage 엄마